아빠 돈으로 산 주식을 아빠에게 되팔아서 63배의 차익을 본 딸이 있습니다. 8살 때는 아빠의 친형, 그러니까 큰아빠 회사의 주식을 사서 작년에 팔았고 13배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냈죠.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이수견 특허법원 판사의 딸 얘기인데, 이 후보자는 불법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홍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수견 대법관 후보자의 딸 A씨는 지난 2022년 서울 용산구의 한 다세대 주택을 샀습니다. 부친에게 증여받은 3억여 원과 차용증을 쓰고 3억 원 넘게 빌린 돈을 합쳐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만에 가지고 있던 주식을 부친에게 팔아 빌린 돈을 모두 갚았습니다. 주가가 6년 만에 600만 원에서 3억 8천 5백만 원으로 올라 시세 차익이 63배의 달에 가능했습니다. 해당 비상장 주식을 살 때도 부친이 준 자금이 상당 부분 포함돼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 후보자는 회사가 빠르게 성장해 큰 수익을 얻었다면서도 불법은 없었고 최근 5년간 30억 원을 기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도 시세 차익과 거액의 증여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